우리 아주리님께서 짜증이 나셨습니다. 이유는 아마 심심해서인가 졸려서인가 졸릴 것 같지도 않고 배가 고플 것 같지도 않은 이 시점! 표정이 왜그래? 쥐야 표정이 왜그래? 쥐야 표정이 왜그래? 쥐야 표정 빨리 주세요 엄마, 엄마 빨리 주세요 너가 낮에 바나나를 너무 조금 먹었잖아 바나나를 좀 많이 먹지 그랬어, 아들이 잘 먹네 우리 아들 우리 치우 너무너무 잘 먹어요 꾹 꾹 1942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KILE 꾹 꾹 꾹 rotten 꾹 꾹꾸İn 꾹꾹꾹 yourselves 꾹꾹꾹 퀽퀽퀽퀽퀽 아빠 뭐해요? 츄츄 츄츄츄 츄츄 쭈쭈쭈 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 미안 엄마가 미스했어 미스 아이고 아들아 쭈쭈쭈 아이고 배가 고파? 너 먹으면 3시간 밖에 안되는데 배고파? 그거야 너의 맘이긴 하지만 배고프면 맘마를 줄까? 쭈쭈쭈 이건 맛있지 고구마랑 상와랑 완두콩 완두콩 맛있죠 달달하죠 맛있죠 달달하죠 저 매트 냄새 난다 아빠가 씻었는데도 냄새 난다 아빠가 씻었는데도 냄새 난다 아빠가 고생해서 씻었는데 아빠가 고생해서 씻었는데 냄새가 안 없어져 지우야 엄마가 맘마를 타야겠다 너 3시간밖에 안됐는데 배가 고프시다고 다 먹었다 백인데 백을 다 먹었어요 이거는 쉽죠 쉽죠 고기도 안 들어가 있죠 달달하죠 아주아주 잘 먹죠 우리 아들 싹싹싹싹 예예예예 백을 이렇게 빨리 먹어요 아들이 쭈쭈쭈쭈쭈 됐다 엄마 우유 타야겠다 너 3시간밖에 안되는데 배가 고프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짭짭짭 짭짭짭짭 고맙습니다